첫 커플 화보 선보인 구준협 서희원 부부 20년만에 다시 만난 인연 23년만에 첫사랑을 이룬 구준협 서희원 부부가 첫 커플 화보를 공개했습니다. 구준협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20년만에 다시 만난 인연이라는 짧은 맨션과 함께 다수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보구대만 시올의 운명같은 사랑 컨셉으로 화보를 찍은 모습이었는데요. 사진 속에는 시올의 패션 매거진 보구 탑연 표지를 장식한 구준협 서희원 부부의 모습이 담비어 있었습니다. 구준협을 뒤에서 꼭 안고 있는 서희원의 모습부터 구준협은 그런 아내의 손을 잡고 있었는데요. 또 다른 화보에서는 두 사람은 수트로 커플룩을 맞춰 입었으며 팝콘을 먹으며 장난치는 자연스러운 모습도 보였습니다. 지난 28일 구준협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것은 내가 20년동안 준비해온 사랑의 편지입니다. 내 마음속의 별 영원한 소녀인 당신에게 바칩니다라며 이내 서희원을 향한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구준협은 지난 3월 8일 서희원과 결혼을 깜짝 발표했는데요. 과거 교제 후 결별했던 구준협과 서희원은 20년만에 제외해 부부의 연을 맺어 많은 화제가 됐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